1. 다음 명함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. 1.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에요? 2. 이 사람은 선생님이에요. 2. 다음을 잘 읽고 맞는 답에 브이표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흐엉이에요.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. 저는 선생님이에요. 만나서 반가워요. 1. 흐엉 씨는 베트남 사람이에요. 2. 흐엉 씨는 학생이에요. 잘하셨습니다. 반복해서 듣고 적어야 하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. 충분히 학습하신 후 다음 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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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